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읽고 뜻만 하기 가볼까요? 오호!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내는 것 같아? 어, 우리 지금 여과의 소리가. 그 다음 얘는 요렇게 해서 무슨 소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ring 되고 있죠. 엔지가 응 되니까, 얘가 re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죠? 그렇죠, 컬러링 하면서 has fun 한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오, Lily has fun, 컬러링. 오케이, 다음 표현. 읽어볼까요? 맞던 틀리드 읽으면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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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었어. 근데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하면 훨씬 좋겠어. 자, 선생님은 이렇게 들려. 그럼 들어볼까? 뭐라고요? 그렇죠. 그럼 얘가 뭐가 되고 있지? O, U 내고 있지. O가 O선에 낼 수 있죠? W가 O선에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됐다? Blouse.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고 있지? 오케이. 얘가 A, U 하고 T까지 합치면 Out.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고 있죠? 그렇지. A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어요? Candles.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자, 선생님은 이렇게 들려요. 한 번 더 큰 소리를 맞든 틀리든 한 거랑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봐. 목소리가 작아서. 자, 선생님 귀에는 이렇게 들려. 린로운 그가 olho신다, 스메일 아까라. 린다 필릇 아워라. 린로운кую. 뭐라고요? 린로운 아워라. 오케이. 그럼 A가 뭐가 되고 있어요? A가 되고 있죠. 그래서 Fused. 그 다음에 얘는 이게 뭐였더라 오케이 다시 들어볼까요 뭐라는 것 같아요 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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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왜 자꾸 안 읽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I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오케이 A가 A 됐고 I가 E 돼서 합쳐서 페이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뭔 소리죠 오케이 뭐라고요 뭐라고 영어로 해야죠 하고 그랬어요 페이오 자 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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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더필즈어 페이오 오케이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자 한 별이 조금 더 연습하고 와 알겠습니까 조금 부족하네요 오어 머문 ass 요 능력's 미빈 6000 좀 더 잉 Shit anything 그러니까 Into 여러분 ола 감사합니다.